안녕하세요 종진주식TV 범포벙글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께 시장 설명 오전장 흐름을 설명드리고 오늘도 관심주 좀 설명드릴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8월 18일날 이 세가지 종목이 모두 접종했죠. 최근에 모트렉스 그리고 여러분들께 조례던 로보티즈 마지막으로 드렸던게 바로 이 미래생명자원이었습니다.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관점 좀 설명드리면서 바로 내용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필수적으로 눌러주시고 내용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제가 이 코스피를 설명드렸을 때 최근 들어서 기존 저항구간에서 매물 소화가 쉽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 증거로 제가 첫번째로 이 거래량을 좀 얘기해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올해 4월 5월 구간에서의 반등시기와 완전히 절반 수준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은 찐반등이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또 두번째로 지금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었던 이유는 바로 이 미국 증시죠. 그리고 유럽.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내려온 이유가 물가와 경제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좀 상승을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물가와 경제가 최근 회복되고 있냐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만 지난주 금요일에 영국 소비자 물가 뿐만 아니라 유로존 소비자 물가 수준이 거의 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죠. 9월달에 이제 유로존에서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립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 이 물가 부담이 지속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유로화가 1달러보다 똑같거나 약해지는 흐름 이 유로화 패러티 현상이 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9월달 FMC 그리고 이 유럽에서 금리를 올리는 시기 전까지는 좀 한 달 정도 길게 보면 시간 그리고 가격에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를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 일단 21선 밑으로 좀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뭐 크게 발생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빠른 반등을 만들긴 어렵고 다만 여기 구간에서 한 번에 크게 내려오기는 그래도 어렵다. 왜냐?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아시는 이 선물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이 선물옵션 만기가 일단 외국인 포지션이 가장 중요해요. 외국인들이 옵션을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시장을 조절할 수 있는데 외국인들 그래도 상방에 베팅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낙폭을 크게 만들면서 올해 여러분들 6월달에 정말 힘들었잖아요. 6월달 이런 구간이 단기간에 나오기는 제가 봤을 때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박스꺼운 구간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염두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투자를 이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 제가 영상 소개 잠시 해드리면 이 8월 18일 날 급등할 종목 내일 급등주 여기에서 제가 얘기 드린 게 바로 이 미래의 생명 자원이었습니다. 이 미래의 생명 자원을 여러분들께 어떤 식으로 모아라 가라고 설명드렸죠?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다 보면 터질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 모아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손절을 하게 되면 그래도 손익비 개념에서 밀리지 않고 수익 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종목이 바로 이 미래의 생명 자원 이 사료 관련 이슈로 오늘 엄청난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간단하게 차트 좀 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기 구간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오늘 장중 몇 프로죠? 25%까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제 얘기 듣고 천천히 좀 접근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최소 아무리 못 봐도 10% 이상은 단기간에 볼 수 있었고 요기 구간에서 정리를 하셔도 25%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려 3거래일 만에 여러분들이 제 체험주 관심주를 따라 하셨으면 충분히 이런 종목들이 나온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제가 드리는 관심주와 그리고 체험 종목을 제가 또 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2575-4421로 숫자 1번만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미래의 생명 자원처럼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또 궁금하잖아요. 다음에 또 어떤 종목이 갈까? 시장이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데도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제가 첫 번째 종목을 바로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슈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바로 디지털 초등 고급인재 100만명 키운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제 이 저출산 시대입니다. 최근 들어 이 저출산 관련 이슈로 이 서울시가 뭐 15조를 지원을 했고 그래서 결국엔 이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저출산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가입니다. 실질적인 고성장 시대 70년도 80년도를 지나서 지금부터는 이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국가에서 핵심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4차 산업에서 고급 인력 위주로 이 저출산 시대에 맞게 초중 고급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키우지 못하게 되고 저출산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저성장 국가로 진행이 되면서 내수 부진과 그리고 실질적인 그동안에 올라왔던 산업 인프라들이 사이클마다 움직이기 때문에 이 주가 지수가 4천 5천 이렇게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해서야 될 게 저출산 이슈뿐만 아니라 바로 이 고급 인력 여러분들 구글에 이 대표 두 명이 디지털 플랫폼 회사를 만들고 나서 몇 억 명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 인재들을 앞으로 만들어줘야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관련자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어느 정도 큰 재료가 앞으로도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종목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이스크림 에듀입니다. 오늘 좀 어느 정도 부각되고 있는데 저는 이 종목이 이제 여기서 시작을 알린 종목이라고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얘기해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큰 그림이에요. 기존의 이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는 교육 이슈에 따라서 좀 시세 분출이 좀 나오긴 했는데 지금 거의 최저가입니다. 20년도 3월에도 이 정도까지 빠졌던 구간에서 지금 그것보다 더 낙폭세가 나오고 나서 다시 정상 가격으로 좀 어느 정도 좀 돌려놨죠. 근데 기존의 고점에서 기존의 물량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가격대가 만원 구간입니다. 만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이 이제 시세를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얘기해드린 부분이 그 핵심적인 가격대에서 상당히 지금 유리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 감회독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회독 구간에서 거래량을 슬슬 유입시키면서 최근 들어서 올해 3월부터 이런 매집봉이 나오면서 하단에서 다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인 수급 이슈가 붙을 때 재료가 붙을 때 급등할 수 있는 건 저는 아이스크림 에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당장 매수하기보다 이틀에서 3일 이후에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한 6천원 이하로 좀 내려왔을 때부터 천천히 좀 모으시고 손절가 마이너스 7% 정도 잡으시면서 여기도 손입비 구간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여기 구간 5천원 이하를 깨면 이 종목은 좀 어려워지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처음 오늘 바로 사지 마시고 내일 바로 사지 마시고 최소한 6천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분할로 좀 모아가시고 목표가는 9천원까지 천천히 어느 정도 재화살 하반기까지 좀 가져가시면 충분히 목표가 터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이 아이스크림 에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소개해드리기 전에 바로 핵심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시장이 이렇게 위로 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반대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주가지수가 내려갈 때 강한 종목들이 오늘 사료가 급등이 나왔고 그럼 이렇게 사료 관련주 뿐만 아니라 지수라가 하락할 때 강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수익률 확률이 기존보다 올라가겠죠. 그건 바로 제가 봤을 때 신규 상장주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규 상장주 아무거나 접근해도 될까요? 여러분들 항상 접근해서도 시장형 주도주 최근에 태조 이방원 해라가지고 많은 이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2로 포함되는 2차전지 2차전지 내에서도 폐배터리 여러분들 2차전지가 사실상 최근 들어서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좀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2차전지도 결국에는 배터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까에 따라서 이 환경 이슈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기존 배터리를 재활용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 오염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부각되는 기술이 뭐겠습니까? 바로 리사이큰 기술 이 폐배터리 관련 이슈가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개발 단계에서 이제 실행화 단계로 가고 있고 나중에는 실질적인 매출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가져온 건 바로 이 새벽캠이고요. 이 새벽캠이 최근 들어서 가격대에서 수급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고 이제 이 신공강 증설과 이 고부탄산 제소 찰비를 철거하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실적치는 제가 봤을 때 올해가 아니라 23년에서 24년 그럼 이게 이런 1, 2년 뒤에 실적이 나올 때 주가는 미리 선반영되면서 움직일 종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새벽캠 제가 관심주로 드리고요. 그럼 이 종목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캠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 돈이 들어온 종목에 대해서 좀 강조드리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상장 이후에 여기서 돈이 들어오고 나서 다시 여기서 빠지는 게 아니라 오일선 위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가격 조정 구간을 거치다가 마지막으로 양봉이 한번 좀 나올 확률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게 10만 4천원 구간인데 만약에 여기서 9만 5천원까지 오일선을 단기적으로 이탈하게 되는 가격대가 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매수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대 11,000원 다시 전고점 부근에서 짧게 매매하는 구간으로 좀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게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 신규 상장주 특징이 뭐냐면 지수 하락에 강하고 오일선 첫 번째 오일선을 이탈하는 구간에서 무조건 반등 신세가 나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괴구간 좀 무섭다 이미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일선을 확실한 이탈한 9만 5천원부터 9만원 이하에서 분할로 매수하셔서 목표가는 7에서 10% 정도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한 쪽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 설명과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들었던 관심주 미래생명전 폭등적인 시세가 나왔고요. 저와 함께 하고 싶다 체험주를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010-2575-4421 010-2575-4421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